KBS E라디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로 돈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로 놔뒀지만 10년물 장기국채, 장기시장금리를 0.5%로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일본도 이제 물가인상과 엔화가치 하락에 더 이상 못 버티는구나라는 금융시장의 판단이 나오면서 일본 국채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채권시장까지 한번 출렁했습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5%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데다가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4% 수준까지 올라가서 앞으로 마이너스 상태인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장기국채 시장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일본 중앙은행에 올해 첫 번째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엔저와 아베노미스 정책을 일단 고수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쇼에 나왔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고목나무가 부서지듯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아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와 대외 채권 규모를 고려하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이 또 있었습니다. 일본 통화 정책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실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다음 달 2일 미국 기준금리 다시 한 번 결정됩니다. 미국 기준금리 전망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영업부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가끔 보셨나요? 저희 프로그램은 라디오는 안 보셨네. 저는 그거에 좀 익숙해요. 칠광구? 기자님 그거에 되게 익숙합니다. 여러 번 돌려본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경제쇼에서도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최근 코스피가 상승장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상승하는 어떤 배경이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크게 생각할 건 없는데 추세 하락장에서도 이 정도 반등이나 상승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산타랠리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 대선 2, 3년 차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부양책 나오니까 올라간다. 그다음에 산타랠리 지나고 나서 그거 안 오니까 산타가 이제 음력설 센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력이니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마지막이 오니까 이제 제니얼 이펙트락에서 막 올라가는 건데. 1월 효과. 1월 효과라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거죠. 배당락 이후에 막 끌어올리고 주식 비워놓은 거 채운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장이 12월에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한국 시장을 보시면 작년 1년 내내 계속 빠진 것 같지만 코스피는 15% 이상 안 빠졌어요. 고점 대비 15% 빠지고 그러고 나서 들어 올려요. 10% 정도. 그리고 또 쭉 빠집니다. 고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된 과정에서 그게 어쩌다 보니까 1월 달에 아다리가 맞았다.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돌렸다부터 시작해서 경제 돌아간다. 중국 경기 부양의 엔화 어떻게고 갖다 끌어놓고 막 저거 하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빠졌으니 잠깐 돌려놓는 거고. 외국인도 다 비워놨으니 한국의 환율도 떨어지고 시장도 2200선 밑에서는 연기금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사보자고 하면서 120조 200조 팔아놓고서 거기서 조금 들어온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김칫국 마시는 건 안 되고. 그런데 강의사님 제가 보니까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네. 고맙습니다. 저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제가 실광고 반했습니다. 실광고만 좋아하지 마시고. 경제쇼도. 그런데 말을 굉장히 재밌게. 아까 설날 크리스마스. 그거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뉴얼이 이펙트 1월 효과 얘기했었잖아요. 일단 지금 보면 이게 1월 효과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1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게 확률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7, 80년 짚어보면 70%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7번의 1월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산타랠리는 확률로 보면 한 43%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안 오른 적이 더 많았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대선 있는데 4분기에 오른다. 그거 30%입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네. 그럼 막 이것도 30%, 이거 40%, 이거 70% 다 더하면 100%가 넘으니까 반드시 올라간다. 그런데 0보다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야 되거든요. 확률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딱 곱해서 그게 다 될 확률은 30%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가 숫자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1월 달에 올라가니까 산타랠리가 오는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뒤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변수도 많고. 변수도 많고. 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 환율이라든가 엔화 환율 같은 것들이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조금 그 과정에서 큰 자금들이 조금씩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산 것뿐이지. 그리고 지금 주식을 산 걸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사고 나머지 다 은행주 샀거든요. 은행 배당락 이후에 은행도 다 사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제니얼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뭔가 거창하게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세가 시작됐다, 이건 아니니까. 괜히 그런 데 현혹되지 말라, 이거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실제로 매수 규모가 꽤 되죠, 외국인들 지금 들어오게. 네,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보니까 한 3조 5천억 정도를 샀어요. 3조 5천억 샀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고요. 나머지는 은행주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체감적으로. 그럼 주로 다 이렇게 올라간 게 외국인들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다 오른 거예요? 거래소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더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산다기보다 일부 종목만 사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런데 그 일부 종목이 우연치 않게 시가총액이 큰 거였기 때문에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게 시장을 산 거냐 아니면 정말 저 종목을 산 거냐.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가 반도체가 좋아서 혹은 그게 성장성이 있어서 산 거냐 아니면 한국 전체 시장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돈을 띄다 보니까 대표 중인 삼성전자를 산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건데 지금은 그냥 시장을 샀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시장을 샀다. 그러니까 지수가 더 떨어질 자리가 없다. 너무 비워놨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되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여기다 외국인 쓰고 오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전망을 좋게 봐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공매도 막 찍어놓고 있다가 이거 너무 빠졌는데 수익 실현하고 이제 휴가 좀 갈까 하고서 걷어들인 물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고나 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 돌아왔다. 컴백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보실 일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외국인 많이 지금 일단 들어온 게 나중에 좀 분석을 해보면 안다고 하셨지만 이게 어떤 환율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갑자기 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5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1,300원 이렇게 초반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영향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근본적인 주식시장 우리나라 지금 은행주를 사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안전하고 그리고 내수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은행주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리즈너블하다. 그런데 반도체 왜 샀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사려고 하면 사실은 반도체는 제조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표나 이런 데 ISM 제조업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미공급자협회에서 반도체 구매자 관리자라고 부품 사는 사람들,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경기 어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9가지 질문을 해요. 그걸 다 모아서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 6개를 뽑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PMI라고 하는 지표를 또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거 지금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더 악화될 거라는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반도체를 산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반도체를 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시장을 사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빠지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40원 갖고 들어와서 삼성전자 그냥 어쨌든 1,2년 갖고 똔돈만 치고 환율이 1,100원까지만 가면 20% 먹는 거니까 국채도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시장 전체 사놓고서 포트폴리오 딱 잡아놓으면 이거 좋거든. 그러니까 큰 구찌들이 와서 몇 조를 산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반도체가 그 시장이 여기서 바닥에서 2,200선에서 반등할 때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저명하신 반도체 애널분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 관련돼서 바닥 찍었다라고 콜을 확 했거든요. 콜이라고 하는 건 전화를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영향력이 세니까 하이닉스는 적자 볼 게 뻔하고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를 보니까 반도체에서 1조 4천억인데 그러면 이거는 공장 조금 있으면 공장을 꺼도 된다. 그럼 감산. 그러니까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 들어가서 재고가 많이 넘쳐나는데 감산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은 더 안 떨어지고 반등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바닥 잡자 하고서 달라들은 거죠. 추세 전환이라고 큰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영업부 이사라고 하셨죠? 네. 영업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냥 다들 넘어갈 것 같은데. 계좌 좀 터지시죠. 지난주에 어쨌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로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려서 3.5%로 인상해서 그것까지는 다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 게 이제 다음 달 2일 미국 기준금리 다시 한 번 또 결정되잖아요. 이번까지는 인상하겠죠? 네. 이번까지는 인상. 이번은 배드박도 못할 것 같고요. 인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 지금 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5BP냐 50BP냐 이건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보는 거에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한 거는 페드가 금리 올리면 무조건 잡힙니다.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금리 갖고 막 CP 해갖고 걱정하잖아요. 돈 뺏어가면 다 금리 낮아집니다. 그런데 속도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페드가 이미. 금리가 낮아진 거 물가 인플레가 낮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금리를 다 땡겨놓으면 한 번도 안 잡힌 적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페드가 생각하는 거는 연설을 들어보면 그 다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페드가 경기를 죽이려고 맞먹는 게 아니고 잘 굴러가게 만들고 싶은 건데. 그렇겠죠. 아니 월급을 1억 주다가 1억 1천만 원을 받았어. 그런데 왜 니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 월급 올려줬는데. 아니 1억 1천만 원 갖고 예전에는 이것저것 다 하고 애들 키우고 잘 살는데 집값도 오르고 이거 뭐 차도 못 사겠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물가 올라서 그렇다. 그럼 그걸 잡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골에서 밭을 매서 풀 제초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위만 딱 잘라내면 비 오고 나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인플레가 딱 그 모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의 기저에 있고 근본에 있는 거를 잘라내서 뿌리까지 뽑아내고 나서 다시 비료를 주고 물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 주고 물 줄 생각을 하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겉만 쳐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뿌리까지 뽑아야 돼.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실업 고용이라는 고용.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면 안 되고 고용시장이 끌고 올라갔던 소비 이거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소비의 최종적인 가장 비싼 거 자동차하고 집입니다. 이거를 못 잡으면 페드가 다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옛날에 한 번 그랬었죠. 그거가 경험이 있죠. 다행히. 그러니까 그때는 인플레가 마이너스까지 갔는데도 다시 치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보고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CPI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볼 필요도 없고 페드는 실업률을 보겠다. 고용시장 보겠다고 이미 12월에 얘기를 했거든요. 참고력이 역설적인 게 고용률이 지금 미국이 좋으니까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고용시장이 박살이 나야만 우리는 금리 지금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춰주겠다는 거.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실업 직장 잃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 그때부터 생각할 게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죠. 경기 침체 온다는데 왜 그렇게 고용시장이 안 죽습니까 미국은? 그 경기 침체가 오면 고용시장이 그때 후행적으로 부러집니다. 아직 안 온 거니까.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그냥 누가 맘에 들어서 그냥 경기 침체 써주는 게 아니고 6가지 지표를 보고 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 관련된 ISM 제조 지표 이게 부러졌어. 이미 그건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사장님들 갖다 놓고 공장하는 사장님한테 지금 경기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죽겠어 이렇게 하는 그 양반은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 소비가 부러졌습니다. 소비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돈을 쓰는 거 그러니까 도매 소매 이거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공장 소매 판매 이거 줄어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가지 6가지 중에 3가지가 뭐냐 임금 고용 잘 돼? 너네 동네 괜찮아? 넌 펌 페이롤 잘 나오냐?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고용은 되는데 월급 제대로 주고 있어? 그리고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 너 곧 잘릴 거야 안 잘릴 거야? 이 기준 6가지 기준 중에서 생산과 소비는 이미 부러지기 시작했고 이제 고용만 남았는데 이 고용이 부러져야 리세션을 때려줄 판결이 나는 겁니다. 침체가 났다는 판결이. 법률력으로 용어로 하면 구속요건이 해상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구속요건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이미 저기는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한참 뒤에 반영하기 때문에 페드도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조금 미스매치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실업률 안 보고 고용 시장이 넌 펌 페이롤이라고 하는 건 농장에 취업하는 사람 말고 고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봤을 때 지금 20만 건 정도 되는데 내가 그거 딱 보고 있다가 그거 조금 낮아지면 금리 올리던 거 멈추고 동결하다가 그러면 경기 나빠지면 돈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2월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고용 시장을 무조건 봐야 된다. 고용 시장이 그럼 뿌리라는 얘기네요. 네. 그게 차트로 그려보면요.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지수 저점하고 부동산 저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실업률이 최고치로 단기적으로 치솟았을 때 그러니까 4주 이동 평균 단기 실업상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이 최고치로 치솟았을 때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차트하고 그려보면 채권 시장 주식 시장 결합해서 6대 4로 포트폴리오 싼 거 그다음에 부동산 싼 거 이런 것들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 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담았다는 거죠. 담았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 6으로 담고 채권 4로 담고 해서 100을 맞춰놓고. 용어가 참 생소하시네. 기존의 경제 수요 패널들하고 좀 다르시네. 좀 저렴해서 제가 보급형 전문가라 이게. 저하고 비슷합니다. 잘 맞아 지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지금 이제 피벗이다 뭐 한다 리세션 온다는 데 다 알려졌기 때문에 선반이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경제 용어 자체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증시의 저점 리세션. 증시에서 말하는 리세션은 경기가 후퇴하는 게 아니라 지수 20%만 빠지면 리세션이라고 그래요. 걔들은. 자기들이 먼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돈 움직이는데 주식 20% 빠졌다. 그럼 리세션 오는 거에 대한 증거를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시장은 다 알고 있다. 마켓이 하나님이다. 이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켓하고 경제학자들하고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서로 보는 방향이 동쪽하고 서쪽하고처럼 다릅니다. 다양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학자들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제학자들이 맞을 가능성. 경제학자들이 뭘 말했는데. 실물 경제를 말하는 거죠. 리세션은 사실은 실물 지표입니다. 금융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퀴로 보면 왼쪽 바퀴야 오른쪽 바퀴죠. 금융은 오른쪽이고 이건 왼쪽이라고 보면 실물이 그동안 탱탱했고 금융이 탱탱했는데 이놈이 너무 빵빵해서 더 부풀어서 이게 차가 돌았던 거고 그래서 이게 바람을 뺀 과정이 지금까지 빠진 과정. 그런데 이제 그 빠지는 과정에서 왼쪽 바퀴 실물도 영향을 봐서 얘가 지금 팍 주전질 거냐 펑크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게 리세션인데 펑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된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빠져야 된다. 오른쪽 바퀴도. 그래서 차가 돌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신중 논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이 뿔이라고 하셨는데 고용이 아까 무슨 차트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하는 그런 거로 보면 그 뿌리가 언제쯤 뽑힐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상이 되나요? 예측이 되나요? 기간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별로 소비는 6개월.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는 1년 8개월. 1년 6개월. 그다음에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2년 이런 식으로 래깅타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이번에 여의도가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시장 예측을 많이 틀렸거든요. 틀린 절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금리 수준만 보고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그래요. 그 뒤에 고용시장이 받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한다면 금리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다 올라가요. 금리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올라간다? 네. 금리 올라갈 때는 역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금리 올라가면 반대로 시기소처럼 금리 올라가면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하는 거가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투자하면 깡통치하기 딱 좋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는 망하는 레토릭이고요. 그건 검증해보면 딱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건 중앙은행. 전 세계에 있는 경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이걸 보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과속하지 마. 브레이크 살살 밟아주는 게 금리를 25B, 50B씩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경기가 좋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채권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서 버블이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돼서 턱 막히면서 꽝 떨어지는 게 이 사이클인데 이게 07년도에도 서프람 터지기 전에도 금리 올리면서 주가 올랐고 99년 닷컴버블 터지기 전에도 금리 올리면서 주가 올랐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번에는 금리 올리면서 주가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저의 기저에 뭐가 있느냐. 실업률이 있어요. 실업률. 고용시장. 이번에는 그때하고 그럼 달랐어요? 그게 달라요. 그거 하나 딱 달라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보통 미국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4%인데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서 4명 노는 겁니다. 아버지 아파서 간호하든 아니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서 직장 옮기기 위해서 노는 거든 휴가가 돼서 내든 하여튼 100명 중에 4명은 죽었다 깨는 놀더라. 그러면 그걸 자연 실업률 4%라고 하는데 경제적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그걸 3명, 2명 이렇게 줄이려고 하다 보면 인플레가 나오더라. 인플레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거를 자연 실업률과 자연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까지 도달하기 전에 5%, 5.2%부터 페드가 금리를 차박차박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3.7% 됐는데 금리를 아직도 제로 금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거니까 갑작스럽게 이걸 확 기술을 틀어서 수직 이착률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아직도 실업률이 3.5%입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배비 부모들이 나가서 부모가 작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고용한 거에 비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못 잡고 뒤탈을 치고 있는데 너무 세게 밀어붙여버리게 되면 힘 조절을 못해서 경기가 또 확 부러져버리니까 페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금리 올릴 때 쭉쭉쭉쭉 올릴 때 경제도 좋아지면서 했던 그걸 보고 금리 올리니까 경제 좋아진다고 하니까 시장 30% 부러지면서 다 날아간 거고 34조 달러가 날아갔대요. 전 세계 주식하고 채권해서. 미국 GDP의 1.5배가 공중분해된 겁니다. 돈 푸른 거 다 그냥 마이너스로 차감된 거예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잡게 된 거고 지금부터는 인플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경기 부양 때 다시 인플레가 리바이벌을 하느냐 새로 하려는 하느냐 안 나라냐가 경기를 얼마나 소프트하게 동체 착륙이라도 해서 이거 크래시가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숙제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해한 산식입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강의사님 말대로 이번에는 좀 달랐지만 과거에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도 역설적으로 같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때 주식도 같이 빠집니까? 그러면은? 같이 빠집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대단하신데. 그거는 정말. 저하고 잘 맞아 지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과거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금리가 언젠가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엄청 조심해야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유동성을 푸는 단계에서 계속 금리가 내려가면 이게 논에 물을 대듯이 시골 물에 눈 확 들어놓고 땅 불어나면 거기다가 이제 하고서 거기다 모두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이 다가온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올리는 과정에서 동결을 지키면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거거든요. 치료해놓고 이게 어떤가 바이탈 체크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갑작스럽게 안 들어지면 의사 선생님이 확 들어와서 다 풀어버리죠. 몰핀 주고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지금 상태, 경제 상태 무지하게 안 좋다. 지금 돈 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거를 개런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막 올리다가 동결하는 그 고원처럼 동결동결하면서 옆으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누워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식시장이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렇죠. 살 구간이 아닙니다. 그럼 그 시기가 곧 올 것 같은데? 곧 오죠. 그런데 그 구간도 어떨 때는 18개월, 27개월도 가면서 동결하는 구간이 오래됩니다. 그럼 경기가 너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골디락스라고 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금리가 높은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노인 양반들이 가서 월세 받으려고 부동산 투기 안 해요. 은행에다 놓고 연금하고 보험이라든가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채권 투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높은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걸 버티고 경제가 버텨나간다 그러면 정말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원래 금리가 높은 게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앞설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노동소득. 대단하십니다. 그런 전문용.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고원지대가 고딩 양식처럼, 첨탑처럼, 교회 첨탑처럼 뾰족하게 솟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증권맨들이 바빠지는 겁니다. 먹는 건 빨리 다 팔고 하방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그렇게 오는 건데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 고원지대를 유지한다고 페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페드를 믿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없겠죠. 그동안 1년 반 동안 우리를 속여왔는데. 그거는 안 맞는 말이고 지금 상태로만 본다고 하면 빨리 인플레를 잡아서 지금 소비 같은 거는 1980년대 이후로 최대 침체입니다. 소비가? 네. 먼슬리로 보면 침체 수준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뻔한 거예요. 미국은. 물가가 비싸니까 안 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예전처럼 서프라임처럼 그렇게 부동산이 미국이 터지고 그럴 리는 없어요. 거기 안전해요. 2.5%에 3% 안에 거의 7, 8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미국은 안전합니다. 다른 데 어디가 터져야죠. 그래야 미국이 이렇게 가다 보다가 니들 달러 부족하지? 너 고속도로랑 항반 그거 나한테 증서 써서 와. 그거 인프라 투자 내가 증서 써줄게. 채권. 그러고서 사놓고 그거 30년짜리 묶어놓고 10% 받아가면서 고속도로 타고 통행료 내면 거기 10%씩 다 갖다 미국으로 바치는 이 구조를 만들어야 미국이 먹고 사는데 미국도 골치 아픈 거죠. 중국이 그동안 돈 벌었으니 자들을 좀 묶어서 거기다 빨대를 꽂아야 되겠는데 자들은 지금 깎으라고 있거든요. 미국이 돈 쪼이는데 제대로 풀었어요. 2020년 3분기부터 중국은 계속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증시가 올라가니까 중국 전인대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돈은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 리오프닝이 되니까 중국 경제가 돌기 시작하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지 돈줄을 조이면 거기도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풀렸어요. 거기는 인재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또 인플레 걱정거리가 나오는 거죠. 중국에서 물건값을 올려버리게 되면 원부자재들이 전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물건값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그런 구조들을 보는 경제학자들은 금리 지금 내리기는커녕 옆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로다가 내리지 않고 계속 옆으로 계속 더 이상 올리지는 않더라도 계속 옆으로 이 보금리가 오랫동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올해 안에 내릴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했잖아요. 절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경제쇼에 나오는 패널들도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하반기에 분명히 내려갈 거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시장은 지금 다 내려갈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강의사님은?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리세시.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정확한 게 한 게 있어서 얘기하려면 딱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저만 아는 걸 수도 있고.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지금 2년물 국채금리하고 패드 기준금리하고 역전이 됐습니다. 다 역전됐죠. 지금. 그게 일드커브 인버전 말고 기준금리. 패드 정책 기준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원래 이게 사실은 패드 기준금리보다 국채금리가 시장이 먼저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따로 와거든요. 그런데 얘는 더 높고 얘는 낮아요. 2년물이에요. 2년물입니다. 그러면 단기 시장에서의 자금줄 막히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시장이 균형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패드 입장에서도 더 금리 올려도 인플레로 직접 나가는 돈줄에 대해서는 통제 못한다라는 걸 아는 시기가 딱 고거인 것 같아요. 2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화가 엄청 났어. 이 놈 자식 하면서 눈물 조금 흘리다가 여기서 잔소리를 더 해봐야 얘가 효과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시점이 딱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리고 나면 동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바로 내리지는 않겠지만 패드는 이번 연말까지 계속 길게 갈 거야라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해서 레토릭으로 그렇게 죽이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지표들을 보는 분들은 엉망됐네. 고용시장 부러지면 6개월 있다가 부러지면 저기서 내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은행 대출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가 세팅된 거가 한참 됐습니다. 중앙은행이 세팅되면서부터 이게 1970년대부터 그게 파워를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윤전기를 막 돌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핵심은 지금은 그 구조는 은행을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돈을 밀어내고 조이는 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M2라고 해서 은행에서 조절하는 거. 통화, 광리 통화, 총통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도구가 거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또 저기 돌랏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직접 금융시장인 증권이라든가 채권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와 상품이 많이 돼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돈을 대주는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미국 국내 경제가 블락으로 딱 쌓여 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던 시스템이었는데 세계화됐잖아요. 금융이 막 클릭 한 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됐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패드도 지금 금리를 막 끌어올리는데 얘들이 왜 내 말 안 듣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기준금리를 매우 급하게 올리기는 했지만 왜 증시가 왜 올라? 지금 바닥 잡고 증시가 올랐는데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 말고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증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금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들 이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싸서 골드만삭스에서 파이낸셜 컨디션을 발표합니다. 거기에는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건 완화로 들어갔어요. 작년 4분기부터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시장의 돈들은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시장의 돈들은 풀려나가고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그러니까 은행 창구를 통해서 나가는 돈은 그거는 줄었지만 증권가부터 시작해서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돈 그다음에 무역대금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가 뭐냐 하면 환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금리로 해서 파이낸싱해서 직접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짓는다 그러면 해외 가서 그냥 여기다 돈 박아서 투자해버리잖아요. 그런 돈들까지 하니까 실제로 은행 창구는 다 조여서 돈이 안 나갈 거라고 꽉 조였는데 여기서 슬금슬금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지 그게 경기를 선반영해서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가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부가 이런 거죠.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가는데 은행에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에 5천만 원도 안 쓰잖아요. 그럼 은행에 전화 옵니다. 왜 너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잡아놓고 5천도 못 쓰냐. 5천만 원을 줄이자. 지금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부채 한도입니다. 그 정부 부채 한도 정하는 거. 트레이저리 가버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만들어줘요. 오늘 그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까먹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영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공격을 많이 봤는데 제가 발음이 구려요. 그런데 그 어카운트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선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한도를 남겨놓고 나서 의회 가서 이거 좀 더 해 주십시오 하라고 하면 뭔 소리가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 4분기부터 정부가 막 왕창 썼구나. 돈을 막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6월 달에 한도 협상 나오니까 한 1월이나 2월 지금 1월 말이죠. 지금 19일부터 작전을 거는 거죠. 야 돈 없다 이거 좀 해라. 그걸 받아놔야 다음번에 선거할 때 돈을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끝까지 밀어내는 거가 작년 4분기부터 1분기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정부에서 풀리지. 직접 금융시장에서 풀리지. 그런데 페드가 아무리 기를 쓰고 돈줄을 조여도 돈이 풀어나니까 시장이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건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 다 반영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업 실적을 부러뜨리고 부동산을 부러뜨리고 그거에 대한 재무제표 반영까지 하려면 앞으로 6월 지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실물적인 충격이 오는 거죠. 지금 빅테크들이나 이런 데서 해고하는 인력이 6만 5천 명이랍니다. 지금 다 보완한 게. 해고가 팍팍팍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6월 달쯤 되면 성적표 받아보면 얘들 4주 이상 한 달 정도 얘네 지금 취업 못하고 있네. 이것들이 지표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합격점 나오게 되면 동결하다가 이거 너무 센데라고 하면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실물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 한 번 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바닥을 잡아서 큰 돈을 태우시고 장기적으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에 넣으시는 타이밍은 그때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돈줄을 은행에서는 자꾸 줄였는데 흡수했는데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났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시장에는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쉘터 같은 거 집값 같은 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굳이 고통스럽게 미국이 통화 정책으로 다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민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정책하고 금융 정책하고 차이는 뭐냐면 재정 정책은 이게 누구한테 꽂히는지는 상관 아니에요. 부자한테 더 가든 가난한 사람한테 가든 다 논아주는 겁니다. 그냥 원하는 사람은 은행 참고 가서 대출 다 받아. 받을 수만 있으면 받아. 은행이 조절하는 거고 재정 정책은 누가 돈 받을지를 정해줍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은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백신 나눠주는 거 이런 걸로 막 주는 거죠. 지금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PC 지표하고 CPI 지표 물가 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그거하고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그거 두 개입니다. 제가 뭘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물가. 물가인데 PC가 대표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 아프거나 이런 것들 그 비중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집값하고 정부에서 이쪽을 계속 지원을 해줘요.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안 올라와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집값 끌어올리니까 CPI는 막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가 타겟팅하고 있는 쪽은 부동산 시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착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렌트가 100이 올랐으면 집값은 똑같이 100이 올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이 올랐어요. 미국은. 한국은 180이 올랐고요. 저쪽 뉴질랜드 이런 애들이 250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캄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실업률인데 이런 거예요. 과잉 투자죠. 이거 유튜브 스튜디오인데 KBS는 돈 많으니까 니들은 해. 유튜브 버텨봐. 금리 올려볼까. 딱 올려. 너 버틸 수 있으면 해봐. 그런데 저쪽 가서 구독료도 안 나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접어. 접어. 니들 그거 갖다 팔아. 당근마켓 다 팔고 얼른 접고. 니들이 실업자로 나와서 딴 데 가서 일해. 편의점 가서 일하든 딴 데 가서. 왜 니들이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경쟁하면서 니들이 왜 저기 가서 그거 돈 쓰면서 니들 신업률 높이고 임금 끌어올리고 있어. 니들 장소하려면 부동산도 임대해야지. 왜 임대에서도 끌어올리고 있어. 생산성 없고 돈 못 버는 거 접어라고 하는 게 금리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견딜 수 있을 만큼 딱 인젝션을 준 다음에 그 상황에서 정리되는 수준이 가직식을 탁탁탁탁 하니까 여기 이 정도 정리됐으면 이 사람들 여기로 넘어가면서 먹고 살만하게끔 또 풀어주자. 이거를 지금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불어냈다가 들을 마셨다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끔쩍도 안 해요. 고용시장이 20만 건 신규 경영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은 더 떨어져 버렸고 사람들 먹고 살만하니까 150만 명이 구직 시장에서 나가버렸어요. 돈 많이 벌었다 이거죠. 집도 10억 주고 산 게 40억씩 되니까 일 안 해도 될 것 같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그 40억 됐던 게 한 20억쯤 떨어지면 생각해보니까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마트 가서 파코드라도 찍으려고 들어오면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고서 고용지표 딱 보고서 페드가 금리 더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가? 미국은 그렇고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미국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일본도 좀 관심 많거든요. 일본이 엊그제 통화정책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거 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미국은 특이하게도 하여튼 장기 국채금리를 시장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하잖아요. 통제합니다. 이거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나온 거는 그냥 이대로 가자.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자. 이거 아닌가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제가 질문지를 보고 제가 일본에 관심이 없을 때 일본 싫어해요. 제가. 일본 별론데. 니들이 망하든 뭐하든 별론데. 그런데 일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핵심이 있는데 걔네가 가장 직면한 문제는 산업 공동화입니다. 엔화가 강세로 들어간 프라자비 이후에 공장들이 전부 해외로 옮겨가면서 해외 자산이 많고 국내 국민들은 취업할 때가 마땅하지 않으면서 개인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고용은 해야 되니까 100이라는 걸 10명이 나눠야 되는데 그걸 20명이 넣어놔서 먹고 있으니까 한국한테 개인당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역전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을 끌어올리면 한국 공장이 막 돌아가면서 물량을 밀어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쓸 거를 싸게 해외에 팔아서 달러 들여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안 되거든요. 일본은 안 돼요. 이미. 아무리 위엔화를 약세를 만들어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도 지들 본토에 공장이 없어요. 중소기업밖에 없어요. 그렇다 전부 다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면 엔화를 잘 조절해가지고 그동안 뿌려놓은 돈으로 들어와서 국민들 먹고 살게 하자라는 걸 정책을 오랫동안 했는데 돌아가신 분 아베 망언 제조기죠. 그 양반이.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이거 국내 경기 살리겠다고 정책을 완전히 틀어버렸죠.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망친 10년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그게. 미국하고 비스무리하게 가야만 되는 나라인데 걔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적인 변수들이 물가를 들어올리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드는 3천조를 갖고 있는 3조 달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다시 일본 쪽으로 빨려들어오니까 그러자네도 미국이 지금 국채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 좀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일본이 계속 던지고 있고 미국이 불렀겠죠. 속으로. 형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자꾸 국채 팔면 자꾸 금리 올라가고 어떻게 해. 네가 좀 참아야지. 그렇게 맞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정확하게 잘 YCC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구로다가 그만두면 포기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경제학적인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는 일본은 환율을 부양하는 거는 물가 상승만 할 뿐이고 실질 구매력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좋기보다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중흥기에 대한 향수 때문에 환율을 띄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본에게 쥐약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래 못 간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오래 못 가면 지금의 정책을 강력하게 중앙은행이 통제하던 이 정책을 지금 포기해야죠. 포기하면 포기를 안 하고 싶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죠. 이쪽저쪽 상황들이 지금 악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망쳐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일본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밖에 없겠네요. 그렇겠죠. 그때까지 버텨보자. 버텨야 되죠. 버텨야죠. 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까지만 되면 0.5%, 1% 금리만 가지고도 일본은 돌아가니까 그리고 중앙은행이 다 갖고 있는데 국민들 부채거든요. 그 나라는 40년 동안 전 세계 돈을 다 쓸어 담아서 아직도 부자로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망한다 이러면서 하는 거는 너무나간 얘기고 마음이야 이해는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히 볼 국가는 아닌데 아베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엑스맨이었던 거죠. 자기 나라 좋으라고 N화를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좋았죠. 골병이 들게 만들어놓는 거. 그렇게 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올해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 또 중국 증시도 있어요. 강의사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증시는 어느 나라 증시겠느냐. 중국을 말하는 분들 의외가 아니고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네. 중국이요. 저는 중국 투자는 안 하거든요. 걔들은 공산당이라 갑자기 뭐 하다가 저는 정말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인데 저는 공산당은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고백합니다. 커밍아웃 하는 건데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논리라고 하는 거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뺏어뿌고 그리고 공장 문 닫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이거는 투자로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70%까지 따라와서 좋은 투자처가 된다고 하고 큰 회사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달러 가치는 너무 고평가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달러 인덱스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27% 정도 고평가였다가 아직도 10% 정도는 고평가입니다. 그게 다 금융시장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질 교육이나 이런 걸로 보면 중국이 사실은 싼 거거든요. 중국 규모에 비해서 싸니까 어떻게 보면 가가지고 중국이 미국하고 자꾸 척지고 대만에 맞고 저기 뭐 저기다 자꾸 막 하고 그렇게 안 하고 형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은 내가 더 수그려야 될 것 같아. 잘하자 형. 내가 미안해 하고 손 잡으면 그러면 투자금이 들어가면서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에 투자판은 미국 돈, 미국 달러가 다 움직이는 건데 지금도 골드만삭스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중국으로 돈이 많이 나갔어요. 이머징 마켓을 끼고 있는 중국 자금, 중국으로 미국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직접 투자, FDI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FDI도 많고 실제로 간접으로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선제적으로 중국이 싸기 때문에 투자한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미국은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5년간 0%입니다. 인플레 고려하고 금리 고려했을 때 미국 증시를 5년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지금 막 부동산 주식 채권으로 다 벌어놓은 JP모건을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아이비들이 이거 앞으로 5년 동안 뭘로 벌어먹지? 그래서 조금 떼서 중국에 집어넣은 거고 그렇게 해서 유럽 집어넣은 거고 한국은 중국 프락시니까 그쪽에다 조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큰 추세로 보면 10년은 미국이 끌고 올라갑니다, 증시를. 10년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올릅니다. 앞으로? 이미 그렇게 올랐죠. 미국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의 상승률이 지난 10년 동안 여타 이머징이라든가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머징이 그것보다 미국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10년이 발생됩니다. 10년마다 그게 주기적으로 발생돼요. 그거는 차트를 그려보면 너무 명확해요. 달러를 강세를 만들었다가 약세를 만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오는 필연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금리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넘어가는 소, 넘어가는 큰 경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미국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세환 군사전문기자와 한국 핵무장론이 몰고 온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 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